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오죽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기, 미니, 똥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댓글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대형의 책임을 대형 만들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만발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이님이 설명해주신 칼라폼을 뜯어요 여기는 칼라폼을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용한다고요? 네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만져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미니 손으로 만져도 빼요 으악! 풀같아 손으로 만지면 달라붙는데 계속 만지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젤리, 젤리, 젤리 으악! 으악!춤가락을 뺐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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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뗐어 그러면 그래 직접가서 애들 럭까iskt만 지금 똘이님꺼와 로기 programme 저거 이렇게 도 coz斗 꽉 찼네요 이거예요 연두색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뜨거운 물을 여기 부읍니다 뜨거운 물을 넣을게요 저거 먼저 빨리 할게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서로 쏜 물을 우려내주시면 돼요 연두색과 연두색의 조화 어떻게 되지 궁금하면요 벌써 벌써 색소가 빠지고 있어요 상당히 아니에요 위험하다 민희 위험하다 민희 조심조심해요 위험하니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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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튀게 조심조심 하하 연두색깔 봐 청롱색이야 어 우와 나 이거 봐 우와 물이 별로 없네 민희 우와 콜렛도 색깔이 물에 남으면 벌레구나 응 벌네 초록집 봐봐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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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 몇 이왈 화기가 섞어야죠 나중에 섞어 풀날 뻔했어요 저는 어느정도 이제 거의 다 풀어졌습니다 역시 깔아네요 속도가 오 색깔 봐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네 저는 다디했습니다 아 진짜? 오 대박이유 로기도 다 된거 같은데 아니 조금은 더 해야될거 같은데 아까 밑에 약간 뭉치뭉치 큰게 있어가지고 아 뭉치가 엄청 많아 칼라폼에 스크립폼을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찍으면 먹으면 안되나 칼라폼도 먹으면 안돼 칼라폼도 먹으면 안돼 아 맞다 그리고 이거 뜨거운 물 사용하실때는 안전히 세상에 막 자 이제 저도 다 된거 같네요 오 얘도 적격다 얘도 적격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는 미니도 다 된거 같은데 다 됐다 근데 덩어리가 좀 많았나 근데 미니도 거의 다 풀린거 같아요 보여줄게요 이거 슬리펄 O geht O geht 출발 아 어떤거 같아요 빨갈리 구이 뭐 bi ert 여기에다가 물풀을 넣어야되요 일단 넣어주세요 제가 넣을게요 네 다 넣어야 되죠 네 다 넣어요 우와 아 로기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다양한 방향에서 딱 잘 빠지잖아요 먹어요 소리는 아무리 이상해도 끝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네요 물풀은 로기금 저어주세요 다 됐나요? 다 바뀐 것 같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다 한 스푼 아 잠깐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더 많을 것 같지 않나요? 섞어봐야 알아요 뭉친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책임을 냈다 우와 이렇게 뭉치니까 계속 구워요 계속 구워요 오케이 좀 달아주신 것 같아요 필이 옵니까 달아주셨다 뭐야 필이 뭐야? 뜯어봐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오 좀 글쭉해졌어요 됐어요 벽 쪽에다가 이거 많이 눌을 거 같아요 оз 너무 힘들다 enfin 어 어! 힘들어졌어요. 뭔가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물풀? 물풀? 물풀! 물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들어가니 이렇게 됐는데 반! 반! 보세요. 어! 생크림! 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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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통듣지? 바통듣지? 아니 아니 아니. 디스코 디스코 디스코! 로기! 힘내세요! 우리 가! 어! 밀가루 반죽 같아요. 아! 갑자기 면접률 받고 싶다. 땡기지 않나요? 아! 이런 거 보면! 왠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 만져볼까요? 만져볼 사람! 없어요! 어! 미니 도전? 미니 한번 이렇게 톡 해봐요. 아! 소다! 아! 역시! 아니야! 소다 넣어야 돼요. 역시! 더 섞어보세요! 아! 된다! 된다! 바통듣지? 어머머머! 오케이! 오케이! 오! 된다! 된다! 오! 따뜻해! 소다! 더 섞어요! 더 섞어요! 더 섞어요! 아니 소다 넣어야 된다! 더 섞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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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우와! 다 됐어요! 오케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다니까! 더 더워! 더워! 어! 됐나? 아! 좀 안 된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소다 더 넣어줘! 알겠습니다! 소다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아닌 거 같은데? 다 된 거 같은데? 진짜?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그러다! 한번 둘! 뒤집어여! 뒤집어여!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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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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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진짜 다 됐다 이번에! 만져 봐요! 됐죠! 오! 됐어 됐어 진짜 됐어 우와 진짜 오 진짜 됐어 앱게임이다 두께가 붙네요 아 이게 강이 맞는거니까 오 잘했네 오 자 한번 늘려볼까요 예 예 우와 이제 앱게면 보겠습니다 늘리는거죠 너무 잘 흘렀다 너무 잘 흘렀는데 예 가시죠 원투 예 배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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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재밌는데 우와 우와 미니와 셋이서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는 밑으로 당겨주세요 네 여기 밑에 잡아요 3 2 1 고 우와 우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대박 마리아와 친구들 와 이거 완전 대박이네 와우 자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밌는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미니야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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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희가 네 재밌게 얘기를 만들어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으아아 에구에 와 진짜 크다 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